98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람이 트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트림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번째 전화 때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신 분들 트림이라는 것은 위장에 가스가 차는 것을 배출하는 거에요 트림 하신 분들도 가스에 차시는 분들의 준에서 치료를 합니다 원인도 똑같구요 트림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두 가지에요 위장 기능이 좋아서 잘 드신 분들이 트림 하신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 트림을 해요 위장이 약한 분들 위가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일동작용이 없어서 장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위장이 약하고 장이 안 움직이신 분들은 게스가 나오는 거에요 밑으로 위로 위로 나오는 게스가 트림이고 밑으로 나오는 게스가 방귀죠 트림이 차신 분들은 장에도 트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장에도 게스가 많이 찬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 저 문자 주신 분이 사모님이 트림을 많이 너무 한다 두 가지로 나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눠서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드시는 분들 잘 먹는 분들 퉁퉁 하신 분들은 창출이나 약제가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위장이 약해서 트림하고 방귀를 많이 뀌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데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한방 치료를 한 년 가서 하시되 집에서는 중환혈 명치하고 배꼽 중간 거기에 싸날 만하게 뜸을 하루에 7장씩만 떠줘도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배꼽 밑에 세 손가락 됐을 때 밑에 해당하는 관원 거기는 또 장을 좋아지게 합니다 중환과 관원에 뜸을 하시면 좀 좋아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트림 많이 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를 적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저녁 많이 먹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저녁을 반드시 적게 먹은 상태에서 위장이 빈속으로 잠을 자야 되고 식후에요 백보를 걸어야 됩니다 팔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이거는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앉아서 TV 보고 이러면 안 좋겠네요 그런 자세로 이제 트림을 꼭 하시죠 많이 드신 분들 특히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팔다리 쭉쭉 뻗으면서 걸어줘야 됩니다 이런 생활 섭생까지 지켜 주셔야지 트림이 나는데 트림이 의외로 고생하신 분들 많고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트림 나와서 곤란하죠 곤란하신 분들 많고요 이게 상당히 누적돼서 나타난 병이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섭생을 제대로 여러 달 상당 기간을 잘 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자칫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건강에 어떤 적시노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생활 속에서 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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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